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촌동 3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 299평형 경매물권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타경 5422번입니다. 감재가는 31억 8,136만원이며 토지면적 299평형의 일자체제가는 21억 8,136만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3억 1,814만원이며 입찰은 2022년 4월 7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촌동 토지 경매물권은 신분당선 동촌력 980m로 한빛중학교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지하는 지역입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용인수지 토지 경매로 진행중인 용인시 수지구 동촌동 매물은 대지 299평형으로 감재가는 지난 2021년 6월 기준으로 31억 8,136만원입니다. 신권으로 감재가를 최저가로 오는 4월 7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되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3억 1,814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72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금표율 60%에 용존율을 290% 이하이니 지역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 말속해준 권리는 2016년 7월 15일에 설정된 한국양계축협의 근제당으로 채권채고액은 2억 1,600만원입니다. 공동소유자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관 문건명서에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시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유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내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인수지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토지개발계획 등의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수지구 동촌동 인근 토지매매내역이 다수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영희시 수지구 동촌동 인근 토지매매 효과가 여러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현황 등을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6개월 동안 용인시 수지구 대지 등의 매각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매시장 분위기 체크를 위해 검색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다양하게 검색이 필요할 듯합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인근 토지경매 진행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과 황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촌동 3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 299평역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과 황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